가서 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김오수에게 국회 설득을 주문했다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검수 반박은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크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소통을 잘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주당과 검찰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기자는 퇴임을 20여일 앞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강대강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그런 모습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태도와 그리고 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코스모스님은 양심과 기본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랑홀씨님은 동문서답이네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자유민초님은 지언제가 많은 뭐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어쨌든 제가 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70여부례에 걸친 그런 독대를 보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뭐 아주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누구든지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게 아니겠죠. 다른 게 아니고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경고하고 대통령 자신은 만일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통해서 소위 금수완박법안을 강행하더라도 나는 거부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또 정상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그런 대답을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의 70여 분의 청와대 면담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양비론 그리고 금수완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검찰총장이 좀 열심히 뛰어서 국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아니 국회라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다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발을 빼버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속마음이 뭐냐.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느냐. 진짜 의도가 뭐냐. 진짜 의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속내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많은 종류의 불법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한 여타의 맹백한 불법 부정에 간려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문 대통령이 쉽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산업부 블랙리스트겠습니까. 그건 아래 사람들이 다 했다면 그만인 겁니다. 문 대통령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든 것이 아마 퇴임 이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아마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는 문 대통령의 최척근들이 대부분 관여가 됐습니다. 맨 위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비서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은 그야말로 집권 2년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 가운데서 문 대통령의 최척근들이 총동원됐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비서관인 조국에게 보고라인을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문혜주 전 행정관 등이 모두 다 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됐던 반부패비서관실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관여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황운하 저 울산경찰청장도 관여가 됐습니다. 모두가 다 관여가 된 거죠. 임종석 위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겠죠. 임종석 씨가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대통령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근들은 다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다 관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5대 모든 공직선거가 다 부정으로 점철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은 아마 말씀을 직접 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간절히 통과시키기를 아마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원하는데 굳이 그냥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부정선거들이 굉장히 크나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민상 님은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입니다. 그가 검수완박을 기획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거기 가서 거부권을 요청하는 그를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를 듣는 채 하면서 예정된 검찰에 의한 난, 검란을 무마하려는 문재인의 속셈이니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건의 완전 박탈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전 후보겠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음은 한 보시기 바랍니다. 김운치호 신민님입니다. 아니 거부권이라니요. 좋아서 춤이라도 출판인데 문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죠? 이렇게 김운치호 신민이 또 말씀하시고 또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최신 역작 아닌가요? 100여 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국민들은 검찰 수사력 믿지만 공정성을 의심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역작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 대통령은 직접 기획을 하지 않았겠지만 주변 참모들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주변 참모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많이 따라왔을 테니까 앞으로 문 대통령의 앞날에 크게 어두움을 들이오는 것은 바로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치명적인 그런 아킬레스건이 아마 본인의 떨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한 시간 정도 실시를 했고요. 만 9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도는 한 10만 명 정도가 넘었을 겁니다. 10만 명 정도가 넘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함이 없겠죠.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 9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87%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 같은 것을 하더라도 거기 더불어민주당이란 것은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87%입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가 12%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제가 늘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인간의 말이나 행동의 이면에는 항상 뭐가 남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동기 인센티브가 중요한 거죠. 남으면 하는 것이고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면 하는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백미연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본인이 덕을 볼 텐데 완전 찬성하죠.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청초 님은 금수완박법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과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테스 형님은 본인은 본인을 위한 꼼수법이 아닌가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 노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문 대통령의 예상 가능한 선택은 위험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그런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엄청난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항상 정치판이라는 것이 또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럼 또 여러분께 궁금함을 가지시겠죠. 아니 지금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됩니까? 그렇게 하겠죠.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 하면 될 텐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부정선거 하는데 선거관립위원회 조혜준에 보내고 김세한대 보내고 노정이 나가면 됩니까? 그 밑에 거대한 뭡니까?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한 분석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